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도 섬입니다. 영흥도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들어가는 이 대교는 영흥대교입니다. 이 대교가 없을 때는 여기는 배로만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외톨이 섬이었죠. 이 대교가 놓여지고 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섬을 찾기도 하고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육지로 나가기도 편해졌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죠. 영흥도에 바지락도 채취하고 물때가 좋아서 여러가지 꽃게 같은 거 여기서는 바카지라고 하던데 이런 것도 잡고 그래서 오늘 밴드 모임이 있는데 저는 밴드 모임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는 영흥대교 옆에 있는 여기 오늘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영흥도 바닷가입니다. 예흥두지. 이런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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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꽤 많이 나갔네요 멀리까지 나갔습니다 박카즈입니까? 박카즈를 잡아서 바로 가게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간장게장을 담아갖고 왔네요 소라, 바지락 낙지도 있네 낙지도 잡았네 낙지까지 있네 안 돼, 막걸리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지금 보라 잡고, 개 잡고 카메라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걸리 한잔하고 점심 먹어야 됩니다 낙지, 소라, 소고기 낙지, 소라, 소고기 직접 잡은 개로 만든 간장게장 직접 잡은 개로 만든 간장게장 사는 개로 만든 간장게장 사는 개로 만든 간장게장 새우 대가리는 버터구이 소고기 소고기 아아 아 이거는 뭐 맛이 맛이 없을 수 호박 소라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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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식혀다가 드세요 꽃게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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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배에 꽃게 손질 effetto 고생하네 꽃게 된장찌개 꽃게 된장찌개 한숨 자 한시간만 그래 아까부터 졸려 하는거 같은데 오늘은 전어구이입니다 전어구이 영흥도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